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콩 입니다 오늘은 7월... 오늘 왜 찍지? 7월 17일? 아무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모두들 비해 없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일단은 운동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 똑같이 20개씩 5세트랑 레그레이즈랑 그런거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SDG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태어난 지 45일 됐습니다. 태어난 지 45일 됐습니다. 태어난 지 45일 됐습니다. 태어난 지 45일 됐습니다. 아 힘들어 와 이거 들어오는데 여기 땡기네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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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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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마지막 5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